마창진 환경운동연합과 경남 민주언론 시민연합 노창섭 시의원이 창원 SM타운 사업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SM타운 사업은 특혜로 점철된 사업임이 드러났다며 전임 시장돼 진행된 행정행위지만 절차를 무시한 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투자자의 과도한 개발 이익에 대한 사회환원과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협약 변경과 함께 적극적인 검찰 수사를 요구했습니다.